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입니다. 지금 5시 29분 이구요.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23도 입니다. 하늘은 흐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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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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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좋아요 아파? 그래도 걸려야되는데 그러면은 한의사 얘기하는거 대담하는걸 들었구나 소금이 들어가서 전해질수라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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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르면 안되는데 누가 이렇게 잘라버리지? 나무가 싱싱한데. 왜 이렇게 나무를 해손을 할까요? 이거 자르면 안되는데 가능하면 보존을 시켜야 되는데 심어도 시원찮고만. 그러게요. 이거 심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담뿍나무도 너무 잘려가지고 그렇구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